전남 국성군이 9월부터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죄를 시행합니다. 국성군에 따르면 주민 편의를 위해 군 민원실과 11개 읍면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진행해 왔지만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고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식시간 휴무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성군은 민원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홍보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